공수처 설치법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수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두 가지를 손에 지을 수 있는 저료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은 30일 본회의 포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옳고 그름이란 그런 잣대의 슘으로 보면 절대로 통과되었으면 안되는 법입니다. 안면에 철판을 깔고 밀어붙이는 직근 세력의 강공 앞에서 대다수의 땅에 양식 있는 국민들과 야당 모두가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 자체를 원천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위공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또 빌미를 잡아서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을 대통령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통과시킬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상식이나 양식이나 이성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힘을 얻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법안들을 갖고 앞으로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다른 하나는 위헌 소지가 맹백한 법안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그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무리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입니다.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단일안은 4 플러스 해비체가 합의안 안입니다. 이 합의안 안에는 설적 들어갔지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였을 때 공수처에 지체 없이 적각 통보한다 그런 독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서 말미암하여 검찰이나 경찰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검찰이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지는 것은 반헌법적인 그런 조항입니다. 따라서 4 플러스 1 해비체에 속해 있지만 박주선 위원이나 주석용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합의안이 갖고 있는 독서조항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위원은 12월 29일 날 재수정안을 급히 냈습니다. 재수정안은 전반적으로 공수처의 독서조항을 제거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재수정안에는 공수처 털지법안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한국당 위원 11명과 그 밖의 박주선, 김동철 위원 등이 가세했습니다. 일단 본회의에서는 재수정안이 먼저 포결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달인안이 붙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본회의에서 권은희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자동적으로 4 플러스 1 회비처의 단일안은 폐기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도 단일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집권 여당은 단일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집권 기간 동안에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어떤 종류의 비리사건들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에게는 이익이 크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심재철 국회의원은 집권 여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군소정당을 이용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비례한국당에 대항할 것이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다 이용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군소정당들은 양식에 따라서 이번에 공수처 설치 안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 면에서 보면 치료하게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란 것은 항상 의외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집권 여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동시에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반헌법적인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치극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